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관절 통증, 숙취해소, 그리고 건강한 한방 다이어트까지 이젠 선환약국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전일보업 월평타운 상가 1층 월평역 4번 출구 문의전화는 528-2848. 지금 포털에서 대전선환약국을 검색해보세요. 2020년 2월 3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사나 월요일 순서와 함께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어쩔 수가 없어서로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지난주에 충남도의 기초의 의장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으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광역의회 의장단입니다. 지난달 29일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은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서금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도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온 나라가 비상시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연수를 떠났다. 지난 시간에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해외 연수의 목적은 뭡니까? 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들은 발트 3국의 선진 전자정보 시스템과 도시재생 사업을 벤치마킹하러 이번 연수를 떠났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연수에는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뿐 아니라 강원도의회 한금석 의장과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 그리고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 등 총 6명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정치인들이 더 이런 상황에서는 앞장서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성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앞장서서 해외로 빠져나간다. 참 헛웃음 나올 일이죠. 네. 그러니까 지방의 무용론이 또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말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막상 이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요. 풀뿌리를 또 하나 자신들의 권력이나 특권으로 여겨서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온 국민들이 그동안 힘을 모아서 어렵게 만들고 또 정착시킨 지방자치 분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세종시에서는 이들이 해외를 떠나기 한참 전인 지난달 23일부터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가롭게 해외로 나간 건 아무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네. 혹시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도 좀 나왔습니까? 네. 어찌 보면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음직한 뻔한 입장이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연수라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세종 지역에는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세종시에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뭐 이런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확진자가 없으니까 더더욱 만전의 안전을 기해야 되잖아요. 대응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할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건지 도저히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그 예정됐던 연수를 취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의 가치가 이들이 이런 시국에 자리를 비우는 것보다 크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한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일자 서금택 세종시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들은요. 일정을 단축해 오늘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출발했는지 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그 세계 최고의 IT 강국 대한민국의 광역회 의장단들이 이런 위기 국면을 무릅쓰고 선진 전자정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발트 3국으로 갔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가서 뭘 배우고 왔는지 나중에 꼭 한번 따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겨우 양주 한병회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작년 초 프로축구 대전시티즌이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김종천 대전광역시의 의장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한 바가 있었죠. 하지만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너무 지연되는 게 아니냐 처리가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결국 지난달 30일 검찰은 김종천 의장과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을 재판에 정식 기소했다고 합니다. 네. 수사가 종결된 이후 기소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꽤 많이 걸렸는데요.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김종천 의장은 대전시티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좋은 선수를 추천했을 뿐 청탁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김 의장이 청탁과 함께 뇌물도 받았고 또 대전시의회 의장 신분을 이용해 위력도 가한 것으로 판단해 김 의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김 의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위력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뇌물수수, 그리고 제3자 뇌물 요구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종수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 중개인 한 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네. 혐의 내용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김 의장은 평소 지인인 한 육군 중령으로부터 해당 중령의 아들을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 테스트에 합격시켜달라. 이런 청탁과 함께 7만 원 상당의 양주와 향응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김 의장과 해당 중령의 아들은 어린 시절 함께 축구 유학을 다녀온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의장은 고종수 전 감독 등에게 선수단의 예산 부족분을 추격 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 이러면서 해당 중령의 아들을 선발하라는 위력을 행사해 결국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은 김 의장의 해당 중령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요구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 사업은 실제로는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김종천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또는 금고형이나 집행유예상의 형을 받으면 김종천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리 축구와 대전시티즌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대전시티즌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 대전시의회의 3선 의원이자 수장이 7만 원짜리 양주 선물 받고 자신의 지인 아들을 추천했다는 건 누가 봐도 좀 적절치 못한 처사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의 정치권이 부디 자신이 가진 권력에 대해 좀 스스로 엄격하면서도 또 이제 낮은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4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1대에서 남은 화요일 순서와 함께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말한 만큼이라도 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사활을 걸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전시의 대책이 좀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흘 동안의 중국 춘절 연휴가 끝나면서 중국 출신의 유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대거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전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관리 대책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통계조차도 내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방송 때 대전지역대학들이 나름대로의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물론 각 학교별로는 이들에 대한 입국 자제 요청과 함께 기숙사를 별도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손소독제를 비치한다든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긴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건 너무 기초적인 작업 아니겠습니까? 이보다는 각 대학들과 대전시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또 지원 대책 발현도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전시는 각 학교들과의 공동 방역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가 아직까지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중국에 체류하거나 아니면 첫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달 20일 이후 중국에 다녀온 유학생들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전시 보건 담당자는 이게 정부의 관리사항이다라면서 조만간 각 대학들과 병원들의 협조를 좀 구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의 관리사항이다. 이거 지나치게 좀 소극적이고 그리고 좀 선자적인 조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런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발적이면서도 좀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시민들과는 달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시가 좀 이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라고 불리는 이른바 간병인이라는 직업이 있죠. 상당히 많은 중국 출신의 간병인들이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충남도는 관내 의료기관에 일하고 있는 간병인 1209명 가운데 43명이 춘절 연휴에 중국을 방문했었고 이들 중 7명이 국내로 되돌아온 사실을 파악한 뒤 현재 능동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중국인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최근에 중국을 다녀온 중국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시민들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간병인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는 중국에서 오신 노동자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또 이번 춘절 연휴 때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행정기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요. 신종 코로나 대책회의 석상에서 그리고 또 선별진료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대전시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 선제적인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주변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또 발빠르게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가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저 말뿐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대로 좀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관이 시민들이 하는 만큼만이라도 좀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현재까지는 우리 지역에서는 확진자는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계의 끈은 늦추지 말아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 기준으로는 또 광주에서 지역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하니까요. 경계의 끈은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작용 반작용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물리의 보충입니까? 네. 거기에서 차용한 건데요. 밝은 부분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좀 어두운 면도 있겠죠. 이처럼 세상 일에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여기 이런 사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각 지자체들 역시 각종 행사를 좀 취소하고 주민들에게 또 행사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현재 북적대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인 아산경찰인재개발원 정문 근처 마을이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왜 이 마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인답니까? 얼핏 생각하면 격리시설이니까 좀 없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제 귀국한 교민들이 입수하기 전에는 반대 집회를 위해 모인 인근 마을 주민들을 좀 북적거렸었고요. 지금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임시진무실과 충남도 현장대책본부 상황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관련자들하고 그다음에 취재진 등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곳에 지금 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금 업무를 이곳에서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방역에 지금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까? 방해가 된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지사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교민들이 떠날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경찰인재개발원 정문과 약 200미터 떨어진 한 마을회관의 임시 도지사진무실 상황실을 꾸몄고요. 그리고 주변의 숙소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직원 10명도 이곳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지사의 노력은 도지사가 솔선수범에서 지역 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지사가 이곳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곳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지역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이곳으로 사람을 많이 오게 하는 게 과연 좀 적절한 것이냐 이런 지적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업무보고를 굳이 대면 보고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화상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는 있겠지만 그러다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행사를 취소하고 출입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위기에 힘을 보태주자면서 방문을 권장하고 또 음식을 팔아주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정말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고통 분담을 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못지않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도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계신 아산 시민 여러분들과 경찰 인재개발원 인근 마흔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충남도의 노력에는 깊은 경의와 또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네. 7434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중국 교학생이나 춘절 연휴에 입국한 중국인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초기 대응이 늦어진 점은 참 안타깝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죠. 팟캐스트 아는 것이 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5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드에 새남 수요일 순서와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 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검토 검토 검토로 정해봤습니다. 검토를 세 번 반복하네요. 검토하겠다라는 말 굉장히 좀 애매한 뜻인 것 같은데요. 이걸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참 답답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공항 같은 데를 가면 사람들의 체온을 재는 열화상 카메라라는 장비가 있죠. 체온이 37.5도 이상인 사람이 이 앞을 지나가면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에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전염병 환자를 초기에 가려내는 데 아주 중요한 장비인데요. 이게 이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현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역이나 터미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에 대한 도입 계획조차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전시는 왜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까? 네. 우선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 사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충주시는 버스터미널과 충주역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에 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울산시도 고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케이텍스 울산역 등에 이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구는 본관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청사 본관 정문하고 보건소가 있는 별관 정문 이 두 곳만 출입을 허용해서 출입객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고 부산시도 이제 민간 호텔들에서 자발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다른 도시들은 이렇게 감염증 확산을 위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지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요. 5개 자치구에 있는 보건소와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그리고 대전성모병원 등 선별진료의료기관 9곳에 대해서만 열화상 카메라 17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마저도 오는 3월 중에야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이면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들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제 대전시에서는 현재 수요가 폭증해 이제 물량이 좀 딸려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들과는 달리 좀 사전의 준비가 덜 되어있던 게 아니냐 이런 반증으로도 볼 수 있어서 대전시 보건당국의 민낯이 드러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작년에 그 A형 간임도 그랬었고요. 또 홍혁도 그랬고 대전시 보건당국에 대한 여러 질타의 목소리가 지난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좀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더 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역이나 터미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열화상 카메라 설치는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전시 관계자는요. 이거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면 판독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의료진부터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열화상 카메라 다중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확진자를 막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갖춰야 되는 건데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런 장비를 준비하겠다라는 얘기는 그것도 준비도 아니고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는 좀 앞뒤가 바뀐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는요. 최근 방역대책본부를 허태정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켰다고 하고요. 또 이제 허 시장은 과할 정도로 선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천명했기도 했었죠. 이런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발 좀 말씀하신 대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꼭 필요합니다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큰 관심사인 요즘 감염병 전문병원이 충청권에 전무하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의료원에 감염병 전문병동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의료원에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병동도 갖추게 되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다른 지역과 달리 대전의 공공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이게 현실화가 되면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의 복지환경위원회 최계순 의원이요.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새로 설립된 의료원에 일부 병상이 아닌 감염병 전문병동이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도 대전의료원 안에 감염병 전문병동 기능 유치를 촉구하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에게도 이를 좀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네. 감염병 전문병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이에 정부는 권역별로 3곳에서 5곳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2017년에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과 광주 조선대의 병원 2곳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청권 등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요. 현재 설치에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하고 감염병 전문병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일반 병원은 음압병실을 일반 병동 안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감염병 전문병원은 음압병실만을 위한 병동을 따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에서는 1병실 1병상 기준으로 36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과 음압수술실 2개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항시 20%의 음압격리병상을 대기병상으로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요즘 워낙 이렇게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창궐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또 경제성이 없다 이런 평가가 있으면 건립되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대전의료원 같은 경우는 KDI에서 경제성이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낙관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대전의료원 설립과 여기에 감염병 전문병동 설치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부디 지역 정치권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성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겠죠.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인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6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다섯시 한 대산한 목요일 순서와 함께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인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죠. 네. 사람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나운서께서 혹시 국제안전도시라는 것에 대해 좀 들어보셨는지요? 국제안전도시요? 네. 좀 생소합니다. 네. 이 국제안전도시라는 거는요. 세계보건기구사나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라는 곳에서 인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정요건을 좀 살펴보면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의 책임이 있는 각계각증으로부터 상호협력하는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그리고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등 총 7가지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부산과 평택을 포함한 20개의 자치 지자체가 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대전은 없습니까? 네. 대전은 아직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물론 인증을 받아야만 꼭 안전한 도시이고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도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정요건을 보면 다소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안전하다라는 것보다는 지자체들이 시민 안전을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최근 국내 도시 중 20번째로 충남 공주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주시는 어제 문예회관에서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주시는 안전도시 육성 조례도 만들었다고 하고요. 또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난안전이나 자살 예방 등 그 6개 분야에서 265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이번 인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반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안전한 도시가 요즘 신중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행사가 지자체 주도든 기관 주도든 다 대부분 취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말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주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문자까지 보내면서 주민들에게 행사 참여를 좀 독려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시민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석자 대부분이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이었다고 하고 또 일부 참석자들은 신중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난리인데 왜 모이겠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전도시 선포식인데 오히려 그 선포식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 이것도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공주시는 행사장 밖에 응급차와 의료진을 대기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입장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온도 재고 또 소독제와 마스크도 나눠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석자들 대부분은 이번 행사를 꼭 이 시기에 해야만 하냐 하면서 강하게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고요. 심지어 공주시의 부의장도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공주시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가라고 또 강하게 성토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왜 공주시는 이 행사를 강행했다고 합니까?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공주시는요. 일단 외국에서 손님들이 왔고 또 이미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미 예정된 행사도 다 지금 취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납득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주시는 지난달 29일에도 노인 540명 정도를 모시고 대대적으로 노인 일자리 발대식 이런 걸 또 열었다고 하고요. 읍면동 주민설명에도 빼놓지 않고 계속 강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좀 이유를 배반적인 것 같은데 국제안전도시 인증이라는 성과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서류상으로만 안전도시가 아니라 진짜 시민들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공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 조사 대상자들 중 76명이 현재 연락이 닫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강림 보건복지부 차관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입국해 전수조사 대상대로 분류된 2,991명 중 76명이 현재 연락 두 절 상태라고 하고 이 가운데 내국인이 28명 그리고 외국인은 총 48명이 연락 두 절 상태라고 합니다. 내국인도 28명이나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연락이 안 된 것뿐이지 이분들이 확진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확진자로 된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게 관리의 구멍이 생겨서 자칫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역 감염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2차 3차 감염자들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인근 지역인 중국 옥천군이 중국 방문자들 전수조사한 결과 연락이 두절됐던 능동 감시자 한 명의 소재를 파악해서 현재 자가 격리 조치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50대 중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30일 중국 칭타오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국 당시 이 남성이 고열이 확인돼서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남성이 보건당국의 감시망을 좀 벗어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지난 2일 충북 옥천군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당국에서는 옥천군으로 통보한 중국에서의 입국자 명단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또 이 남성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옥천군은 이 남성을 찾아낸다고 합니까 그래서 바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천군이 이 명단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별도로 자체 전수조사를 좀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그 소재를 파악한 다음에는 이틀 동안 발열 체크를 좀 했었고 그러면서 이 남성이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연후의 역학조사관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를 했고 그리고 이뤄진 선별조사 결과 진료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흉부 방사선 검사하고 인플루엔자 검사에서는 이상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방역당국 정부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찾기 위한 노력도 하겠습니다만 지자체도 같이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듯이 선자적 대응이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이 좀 구멍이 뚫리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지자체도 보시면 시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동구단위가 있고 합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좀 조직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들을 좀 활용한다면 이런 지역 감염에 대해서 방역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연락이 두절된 분들 빨리 연락이 돼서 좀 불상사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분이 검사 결과 이상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또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잠복기도 한 14일 정도나 되고요. 네. 그래가지고 옥천군에서는 남성에 대해서 이달 13일까지는 자가 격리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건 당국하고 지자체들이 연락이 두절된 분들의 소재를 좀 하루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좀 선제적이고 발빠르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7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사남. 오늘 금요일은 미니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15 총선언 앞두고서 저희 kbs 대전방송 중국이 대전세전 충남지역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준비를 냈습니다. 여론조사 한국리서치여론조사본부 김춘석 본부장,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와 함께 여론조사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우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키워드를 한 가지만 전해드릴 건데요. 네. 오늘 키워드는 무엇이 중한지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이동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시국에 충남도 기초의회 의장들하고 이제 세종시회를 포함한 6개 광역의회 의장단들이 유럽으로 해외를 갔다 이래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안원석에서도 오프닝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와중에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도 다음 주인 오는 10일 미국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출장의 이유가 뭡니까? 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얼마나 급한지 안 급한지요. 서동호 교육감은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블룸필드 교육청하고 블룸필드 대학과 온라인 화상수업과 교사들의 심화 연수 관련 그런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원래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영국문화원 등과 화상수업 업무 교류를 진행해 왔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영국 문화원 사이트 접속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이게 좀 접속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롭게 미국의 교육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화상수업 그리고 교사 심화 연수를 위한 업무 협약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좀 긴급한 상황인가요? 글쎄요. 긴급하다고 보기가 좀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출장 계획도 좀 살펴보면요. 5박 7일 일정이고요. 블룸필드 교육청하고 블룸필드 대학 그리고 아이베카 국제 가상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수업도 함께 참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설동호 교육감의 해외 출장에는 대전시 교육청에서 총 설교육감 포함해서요. 5명의 공무원이 함께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거의 비상 상황이잖아요. 네. 온나라가 다 비상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시급한 문제일까 이 시국에 출장까지 가야 할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지적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대전시 교육청은 이미 작년에 추진해서 확정된 일정이고 이게 또 대전시 의회 심의도 받았다. 그리고 이번 3월부터 온라인 화상수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가지 않으면 이게 국제적 결례로 인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국제적으로 결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쪽에서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협의라는 게 사실은 이미 실무 단계에서는 조율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각 기관의 숫장들이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서명하고 그리고 사진 찍고 이런 거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는 지금 협약식을 연기한다고 해서 이를 국제적 결례라고 문제를 삼을 기관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미국 말고도 영국과 호주 같은 다른 나라와도 이미 국제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긴박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가 무엇이 중헌디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업무에 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알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설동호 교육감에게 해외 출장 다니는 시간이나 돈이 있다면 방역 마스크와 손 세정제 보급에 더욱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전교조는 설 교육감에게 사흘로 정한 신학기 집중 준비기간 모든 교직원 출근 권고 지시를 좀 축소하거나 다른 대안도 좀 만들어보고 또 계약 연기나 휴업 등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교육부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천재 지변으로 판단해서 오늘 이제 각 시도 교육감의 재량으로 법정 수업 일수를 최대 10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온나라가 비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온라인 화상 수업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으러 가는 게 얼마나 시급한 건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디 대전시 교육청과 설 교육감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